검찰은 후보가 반이고 언론 플레이가 반이란 말이에요. 검찰이 기자더라도 어떻게든 친하게 진해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유도하는 거 검찰은 언론사의 결탁이란 말이에요. 검찰의 수사 정보를 동의하는 거예요. 검찰의 발 받아쓰기 기사가 너무 많았다. 출입을 할 수 있냐 여부는 기자단에 투표가 있어야 되고요. 내일은 재발점 수입하라. 그게 불편하지만 거칠 수도 있습니다.